문을 잘하나 보다 졸업하고 만드 취책도 하고 너 근데 끝나면 뭐하냐? 그냥 끝나면 될래? 아무것도 아까 잘못한다고 했어 안했어? 어떻게 내가 턱 좀 넣어줘? 야 이거 서호가 좋아하는 스타트 형이 다 있네 빨라 모아 야야야야야 야야 쌍우야 니가 원선이 대신 한번 일해볼래? 야 내려봐 얘기 좀 하게 너는 좋은 거 해주려고 한 건데 너는 좋은 거 해주려고 한 건데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같아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같아 너의 없는 거 같아 너는 없어졌어 응? 아멘